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을 1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순매수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외국인은 약 7조 3,750억 원의 국내 상장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.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 2,760억 원을 샀고, 코스닥 시장에서 1,0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. 2013년 9월 8조 3천억 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이자 작년 11월 이후 네 달째 순매수입니다.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이어온 것으로 해석됩니다.